와 또죽 와 너명 와 쌍필 추월마요가 이렇게 안좋습니다 음 음 진노는 방화를 하고 엘리트를 엄청난 드로우 천계단 뒤 1을 접은다 1 1 1 1 재생 무해 인희물 제발 무력 돌파 천국에 보내버렸다 1 1 1 2 1 1 2 2 2 2 3 2 3 아유 세상에 뒷처리 운명 가려기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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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필요할거 같은데 지금은 아니 빙글빙글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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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늘 내 생일인가 아니 생일보다 더 땡기는 것 같은데 내역이 어디지 너무 수식간에 지나간 일이라 아유 아유 5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이 아니라 장례식이라고 트위치 장례식 트위치 보조금 충전해둔거 털었다고요 충전해둔거 털었다고요 시안부 선고받았는데 벌써 장례식 다음 와 중사장님 생일이라고요 트위치 남은거 털어낼겸 축하드려야지 아 아 차사메호 후원 감사합니다 다 털어버리죠 그냥 동전 전지 영광 헌신 계획마 다 할만한데 아이스크림이란 뭔가를 많이 받으면 아무튼 생일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 털어내는 분위기구먼 콩콩콩 새님 4,3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헌신 영방 전지 영방이 낫지 않을까 영방 써보면 되게 괜찮은데 스위치는 포인트 토토도 할수도 있다고 스위치는 포인트 토토도 할수있다고 존엄 다수깡 의단 체력이 너무 없네 외세시모레 음 의단 먹으면서 공격하든 파이밍 다한듯 아마루 피단병 공중보건에 근무중인데 중간 보면서 시간 보내니 일년분반입니다 트위치에서 갈아타면 따라가서 또 보겠습니다 아 흠님 감사합니다 예 아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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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명함 갈라줘 가방 아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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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유 세상에 설님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BJ 중괄호입니다. 혹시 레이더 스파이어 하십니까? 정말 똥겜입니다. 라즈베리 파우더님 19,000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이고 오늘 중수입 미쳤다. 아유 세상에 흔해 털고 트윗도 또 터시고 나즈베리 파우더님 감사합니다. 잔돈이 아니라 묵돈이었어. 묵돈 털기 인도 하나 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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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하자. 금낙소 강구 유튜브는 근데 워낙에 자주 봐서 슬임이 엄쓰게 되는 듯. 유튜브는 워낙에 자주 봐서 슬임이 엄쓰게 되는 듯. 이제 술뱅떼이 영도하려다가 맞다 잔돈 털었지. 네 더하자. 할 예정 엉 2추 다시 충전하면 되지 아닌가 그럼 충전하고 염도한 다음 다시 잔돈 털면 됩니다 리얼킥킥 잔돈은 결국 턴는건가? 정신수양 뷔팩트 주영 뷔팩트 중거로가 디펙트를 못댄 방송시간이 늘어남 퀘선방의 부담이 갓 득고 철수 따라서 메가크리스 디펙트 선등의 책임을 지구 300격을 대답하라 이펙트가 잘못됐네. 메가크릿이 300억 쏘네. 레전드의 인생에 3,500원 감사합니다. 공송태 아니 잠깐만 와씨 격분 분화 뺏기는 줄 알고 오늘따라 운수가 좋은거 보니 오늘 디펙터는 사명탕을 못먹을 예정인가 봅니다. 그럼 디펙터 퍼를 빼면 되겠군. 퍼뜨렛에 bus지 어콜 사명할 때 앞으로 시키는 이펙트 어 조군 음.. 교훈.. 교훈 애매한데 방어 안된거 타수나 불행이밖에 없고 휘갈김 나왔으면 차라리 휘갈김 썼을텐데 제거 무조건 제거 근데 상점 하나밖에 없네 인마는 필요할때 없어 돈 없을때 나와서 어 당신 빈털터리 이런거 변하지 필요할때는 안나와 의단교문 이건 자손사업이 아니에요 당사는 돈 벌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손님 꿀 받으라고 하는것입니다 진짜 슬더스 상점 주인은 딱 저 마인드 맨날 당신 빈털터리 만 할줄 알았지 추추추월 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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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 바르기 이거 시모비랑 천천수수 덕 이거 육방어인데 덕 육방어 못참는데 던천하나 시모가 나죠 덕 덕 덕 덕 덕 덕 덕 50 아니? 반갑다 인데 그 위치에서 하는 만원 찬스 반갑다는 이게 마지막일 듯 아직 2개월 남았 아이스톤 4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2개월 남았 아직 2개월 남았 아이스톤 4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 넷포션 향로 나온거 좋고 엘리트 보면 괜히 어누 포션 받을은 위험만 올라가는걸까 포션 받을 위험만 올라가는걸까 난식, 맹공, 저짓 흐음... 딱히 덱에 더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은데 메모리... 아유 세상에 콩콩콩셰님 만호호원 감사합니다. 교훈으로도 엘리트를 죽일 것이다. 엘리트를 죽일 것이다. 연결대 1890 20 20 30 20 추월 현실지배 현실지배 쓸리 없이 양초 67 7 정말 휘갈김 갖고싶다 이런 포션 빠진거 너무 아픈데 의단한데만 때려도 죽는애한테 포션을 썼대 T25 뒤호 기어코 교훈각을 보는 나 악위 악귀 악 악 악 악 108 108 108 일단 지금 너무 약한데 조금 더 키울까? 아니면 그냥 교훈이나 볼까? 근데 교훈으로 의단 강호하면 그것 또한 의단을 키우는 거 아닌가? 아 잘못 올렸다 108 109 109 109 109 109 109 1010 11 12 11 12 와도자 교훈인가요 의단인가요 와도자입니다 교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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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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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하고 둠의 데뷔지에 안 맞는 방법 알아낸다. 지니어스 플랜. 2,600. 달팽이 왓서 대사처럼 왕관들고고 투사한테 가면 아니다 왕관이 아니다. 챔피언 벨트 들고 가면 대사 있음. 그건 내 벨트야. 가격 지우기 수비 지우기. 가격 지우기 수비 지우기. 가격 지우기 수비 지우기. 가격 지우기. 가격 지우기. 가격 지우기.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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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 인생. 끝날 뻔. 추월 두개 다 밑에 있는거 보소. 이 개개미냐. 이 개개미냐. 방패가 힘 깎아서. 딜이 안들어간다. 방패때문에 힘이 빠진다. 방패에 맞았으니 그리 멀리가지 못했을거야. 능숙. 발견이 낫지 않나? 선신 딱 빼라. 진가루가 누구인가? 시각장애인에게 그는 비전이고. 배고픈 이에겐. 요리사이며 목마른 자에겐 무리고. 틀버스가 똥겜이라 하면 동의할 것이다. 똥겜. 월. 이길 바라네. 이길 바라네. 이길 바라네. 지경이 아예. 이길 바라네. 시작. 이길 바라네. 이런던가 빠지지 않으니. 띄 describing.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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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바라네. 이런던가 벨. 이런던가. 사격 소비만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좋은데 자네만 없었으면 좋겠군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